오늘 우리 올림픽 결단식 응원 무대 하고 왔는데 본사람 본사람 3사에서 중계됐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저 처음에는 3사 다 중계되는지 몰랐는데 몰랐어 몰랐어 오늘 다 중계된다고 그러길래 너무 화이팅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선수단 화이팅! 근데 그 우리 무대 하는데 그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약간 머리가 하얘졌어 그때 나도 나도 그래서 하는데 잘 봐 1, 2, 3, 4, 5, 6, 7 이렇게 해주시는 거야 봐달라고 엄청 크게 통화하는 거예요 우리 응원법을 선수단 분들 쪽에서 해주셔서 엄청 놀랐고 당황하고 너무 기분 좋았어요 그래서 그 처음에 이사 파트인가? 맞아요 그치 이거 잘 봐 네 맞아요 그래서 나 하고 있는데 보이는 거야 그게 그래서 너무 뭔가 기분이 좋은 거야 너무 느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웃었어 완전 맞아요 함박오쌤 치웠어 아마 이런 플랜카드 핸드폰으로 보여주는 거 그거 다 해주시고 그래서 나갈 때 조심스럽게 하트를 날렸는데 보셨을지 모르겠네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날렸는데 보셨을까? 내가 봤어 사실 너 봤어 사실 날리고 내가 앞에 있었잖아 너네가 보이는 거예요 언니가 계속 점점 부끄러워하는 점수씩 보였어요 그래서 바로 나가서 그냥 이러고 선수분이 못 봤더라도 내가 봤어 그러니까 하트를 봐주세요 지금 혹시 보고 계실까? 바쁘시겠지? 나는 조금 더 큰 하트 나는 원영 언니 어떻게 더 큰 하트이지 하트 이렇게 한 번도 감사합니다.